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짜여 좋아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대,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목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에 낸 뒤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이 7시 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인,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마리아 여성과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가리키죠.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얘는 그리스토가 아니냐 하니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가 돼서 그리스토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준비한 음식을 드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에 그 사이의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대해 랍비어 잡수소서 예수님은 답되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하며 라고 했습니까?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범 6장 40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범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범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 양식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마리아 여인 은호이란 그런 만족, 그런 기쁨, 그런 희열, 그런 감격 그런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먹고 사시던 양식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음식을 먹어야 몸이 힘을 얻어서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체덩어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한 달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끄떡없다.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정말 그 영혼이 소생케 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볼만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 육신이 3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의 샘을 부어주고 그 말씀이 내게 용기도 희망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셨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요한범 4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실제로 그 계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점에서 실제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밀보리, 벼 실제로 곡식이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추수 말고 또 다른 추수가 이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는 무슨 추수죠? 곡식이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밭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우스베이 지역에 영혼들의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말씀이 난의 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삭스는 뭐고 열매는 무엇일까? 뿌리는 자는 뭐고 거두는 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거두는 자. 거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 영혼 구원의 결정적인 결과를 수확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 삭은 뭘까요? 거두는 자가 받는 삭은 추수 때 일꾼들을 풀어서 곡시들을 추수하게 될 때 주인이 그 수고한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추수에 동참한 일꾼들이 풍수한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추수하는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겠죠. 그 삭시 뭡니까? 그 삭시 바로 상급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가르켜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문 9장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서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주셨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청하라는 겁니까?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영혼의 밭을 볼 수 있다면 그 곡식의 연구로서 이제 거의 추수 때가 되었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귀한 일꾼들이 영혼에 추수를 하게 되면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두는 일을 잘 감당하면 추수하는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삭스를 준다. 상급을 준다. 내세에서만 주는 상급인가? 금세에서도 준다. 장차울 세상에서 받을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주인이 우리에게 삭스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거두는 자감이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 이건 뭡니까? 영생이라는 열매는 당연히 영혼 구원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말하죠. 즉, 우리가 거두어 추수하게 된 영혼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람미니라 뿌리는 자는 뭐고 거두는 자는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을 좀 더 봐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런 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별로 죄 씻음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심은자들이 있었고 거두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던 때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를 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용의 씨앗 용서의 씨앗 용서의 씨앗 친절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심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마음이 영거로 가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던 거두는 자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치되는 경우보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로 심었던 사람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심어왔던 사람들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친절을 심고 용서를 심고 관용을 심었던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을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었던 주님이 있으셨던 사람 거두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 관점에서 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다 준비된 영혼들의 추수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심어왔다는 거예요. 이사에도 심고 모세도 심고 다윗도 심고 아브람도 사무엘도 예레미아도 에스겔도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심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어 영혼들을 추수하라 보내시자 이제 제자들은 거두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심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제 다 준비돼서 영그런 영혼이 추수해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나니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자들이 영혼의 추수에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었고 그전에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해 하였느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내 영혼이 추수되는 그 시점까지 10년 전인 분도 있을 거고 30년 전인 분도 있을 거고 몇 달 전인 분도 있을 텐데 내 영혼이 추수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내 신앙의 여정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알금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한 거두는 자가 또한 있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 것인가 사랑을 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움을 심고 있는 것인가 나는 관용을 심고 있는 것인가 인색을 심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말씀을 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처세수를 심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 것인가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고 저녁이 되어서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됐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8면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 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씨뿐인자들인데 내 씨를 받는 사람들 말씀이시든 사랑이시든 씨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영혼의 추수까지 동참하게 될 것을 나는 알지 못해요 한 영혼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는 일은 계속해라 아무리 강박하게 아무리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일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처럼 그렇게 회심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네가 알 수 없지 않는가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행위할 것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10편 126편 5절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구약성경 898면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 10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사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마음 그 인생에 사랑을 심고 말씀을 심어주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문자 메시지로 보내세요 그들이 마음 그들이 인생에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씨를 뿌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마음 저희 자녀들의 인생에 제들이 사랑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심어서 제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기도의 씨를 심어서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추수해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꼭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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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